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맺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밀어 주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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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인사들 성령의 인사들 성령의 은사들